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렌드입니다 현재 봄비를 맞고 이렇게 밤솔하고 있어요 가을비가 아닌 것 같아요 가을비 같은 느낌인데도 가을비는 아니고 봄비입니다 봄비를 맞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 한 끼 했고 여러분들과 앞에 또 나서게 됐어요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시고 집에 있다 보니까 TV 많이 보실 거예요 드라마 보신다고 오늘 같은 날 연휴 때 그냥 드라마 정주행 하잖아 옛날에 생각나네요 시즌1 한번 쭉 다 보고 시즌2 두업 하고 한 편 시즌 한 해 한 20편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렇게 뭔가 미쳐 있는지 보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심한 것 같아 천회장도 여러분 중독성이 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좀 더 분발을 할 것 같아요 요즘 좋지 않은 뉴스들만 잔뜩 나오네요 기분 좋은 뉴스는 없고 기분 나쁜 짓수들 악재들 그런 소식들만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 바글바글 해요 공포심을 조정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포심 막 조정하고 지금 막 경기 침체 온다 망한다 온갖 썸네일 유튜브들 다 그래요 과연 그럴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썸네일이 많이 또 들썩들썩일 때가 아 이때가 좀 바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가 좀 바닥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름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디 무슨 교수라는 사람들 교수도 정식교수도 아닌데 하여튼 뭐 교수나 뭐 슈퍼 개미라는 사람들 자칭 주식 전문가 하여튼 그런 온갖 별의별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 거야 유튜브 안에 그래 가지고 아주 난리 났다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다 전쟁 날 것 같다 온갖 다 떠들어 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저점이 다 끝나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쫄 필요도 없고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지금에 보니까 그 미국의 증소 은행들이 전 주가가 줄줄이 폭락을 했습니다 중재폭락을 했고 4일날 보니까 그 은행위기 공포감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캐나다의 2위 은행이죠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이라고 있는데 미국의 퍼스트 호라이즌 인수를 전격 철회 철회한 데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감에 따라서 올해 초 한 190개다라는 은행이 파산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파산할지 모른다 그런 분석도 나와 있고 뉴욕 증시에 따르니까 팩웨스트 벤코프 주가죠 팩웨스트 벤코프 주가가 50.6% 웨스턴 어라이언스 벤코프가 38.45% 퍼스트 호라이즌이 33.16% 자이언 벤코프가 12.05%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뭐 다 떨어지네 보니까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퍼스트 호라이즌입니다 퍼스트 호라이즌인데 캐나다의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은 작년 2월부터 추진한 퍼스트 호라이즌 인수를 처리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손 뗀 거네요 보니까 시장에서 그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이 134억 달러를 투자해서 퍼스트 호라이즌을 인수할 경우 미국 내 6위 은행으로 등급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고요 하지만 잇따른 미국 은행의 그 파산에 캐나다 은행이 극도로 몸을 사린 것인 것 같아요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하고 퍼스트 호라이즌은 합병 작업을 종료하기 전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번 취소로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은 총 2억 2,500만 달러를 수수료하고 페널티를 퍼스트 호라이즌에 지급할 이장이라고 합니다 막대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요 상황이 약화되다 보니까 계획을 접은 것 같아요 퍼스트 호라이즌 주가는 33.16% 급락을 해가지고 10.06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죠 이 막대한 부동산 축적담보대출 채권을 보유한 펙웨스트 벤코프 역시 폭락을 했어요 이 펙웨스트는 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11억 9,542만 달러 순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참 크다 11억 9,542만 달러 1년 전에는 4,950만 스위트 니익에서 적자로 간 거야 적자로 전환했고 또 예금액은 같은 기간 339억 3,633만 달러에서 281억 8,756만 달러로 약 18% 감소를 한 거죠 이렇게 펙웨스트 주가가 이날 50.62% 정도 하락폭락을 해가지고 3.17달러를 기록한 거야 3.17달러 이를 놓고 앞서서 파산한 은행의 절차를 밟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감이 고조되는 겁니다 염려감이 고조되고 있더라 오토노머스 오토노머스의 리서치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시장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다음 목표물을 찾고 있다 진단을 하고 펙웨스트 주식 거래물량 중 18.6%가 공매도 물량이더라 공매도 물량이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웨스트얼라이언스는 벤코프는 웨스트얼라이언스 벤코프는 자신을 자산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타격을 받죠 그래서 파이낸셜에서도 그래요 웨스트얼라이언스가 매각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웨스트얼라이언스는 명백한 오버라고 받아쳤다 명백한 오버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막 툼에 나서는 거야 막 받아치우는 겁니다 툼에 가는 겁니다 이날 웨스트얼라이언스 주가가 38.4% 급나갑니다 이야 떡락을 하니까 떡락 주가 봐서야 막 확 떨어지는 거죠 쭉쭉 빠지면 그냥 떡락을 해가지고 18.2달러 기록했고 이에 대해서 UBS가 중소은행의 파산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은행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스테펀드대의 경제정책연구소는 올 3월에 190개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들 은행은 예금 부장이 안 되는 무보험인가 무보험 예금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다 이렇게 예금 유치자 가운데 절반만 예금을 찾아도 뱅크런에 시들려서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USA Today는 지역은행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지금껏 투자한 국채하고 부동산 담보 증권의 가치 하락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보험 예금 정책에 대한 미국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이 크게 증가했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 있더라고요 캘럽을 보니까 미국 성인 가운데 48% 48%가 은행 예금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해하고 있더라 특히 공화당 지지자 저학력자 저소득자일수록 은행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은행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더라 이처럼 은행주가 동반 폭락을 하다 보니 정부에 비상이 걸려요 지금 미국 연방정부하고 주당국이 은행 주가가 널뛰는데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난리 칩니다 난리쳐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수 küçük 사람들은事가 물론이들은 일등적으로